일진아이 솔루스입니다. 일진아이 솔루스 매수가격은 43,000원이고 비중은 20%네요. 43,000원이면 높군요. 최근에 사신 게 아니었군요. 이 종목은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했다. 지금 20% 비중이고요.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왜냐하면 29,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바닥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. 화면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여기서 보시면 작년 9월 8일 날 고점이 여기 나오죠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은 여기 나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점은 여기 나와요.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은 어디인가요. 여기 나왔습니다. 그렇다는 건 뭐예요. 점점점점 고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. 하지만 저점은 계속 같은 자리입니다. 그렇다면 이 종목은 자꾸 올라가는 그 한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지나 이슬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매물 압박들을 다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어렵다. 그래서 위쪽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가격대는 35,0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입니다. 그 전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과정일 뿐이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추가 매수 없이 35,000원까지 한번 가보시죠. 그래서 35,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